락시들과 옛락시가 다 베이비를 하고 있네요. 아주 옛락시께서 한마디만 해주세요. 정말 귀여워 죽겠어요. 정말 세상이 너무 좋았지만 너무 너무 입체적인 락시들이라 제가 보면서 너무 행복합니다. 제 후배들이에요. 제 후배들이에요. 옛날 베이비 어떠셨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. 옛날 베이비는 저희가 기저귀를 차고서 했어요. 정말 지금 성기훈씨도 있었고요. 남자 앙상블에 행복했던 2000년이었죠. 제 후배들이에요. 베이비 화이팅. 제 후배들이에요. 제 후배들이에요. 제 후배들이에요. 제 후배들이에요. 제 후배들이에요. 5 6 6 6 6 1 8 4 9 10 미니메쉬메 미니메쉬메 상대방 상대방 뭐야 저게 보이게 보여 앞에는 언니 dyo 뉴치 어?어매야? 너무 웃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